중국 시진핑 정부가 주도해온 위안화 약세 제동을 걸어온 트럼프 정부가 다음 달 미국 정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으로 본다면 더 안 좋은 우리에게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6일에 치러집니다는 이걸 앞두고 미중간 마찰이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도 뭐 이렇게 기대를 그렇게 우리 투자자를 생각한다면 또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미중간 마찰이 쉽게 타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랭킹뉴스에서도 에이펙 정상회담 11월 달에 열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11월 달에 그러고요. 그 앞서서 이번에는 미국의 2천억 달러의 중개 보복간세 문제, 340억 달러에 이어서 2차의 보복간세 문제인데요. 공청회가 끝날 거로 보여요. 공청회가 끝나면 바로 2천억 달러가 부하될 거를 기록이기 때문에 증시회라든가 세경제, 국제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미중간 마찰이 또 한 차례 불거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환율 보고서는 매년 2차례에 걸쳐서 4월 달과 10월 달 각각 중순에 발표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환율 보고서가 관심이 되는 것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이렇게 달러 약세라든가 보복간세라든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이와 같은 제재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의도했던 이러한 원래 목적이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11월 9일 중간상과 앞두고 미국의 중계에 대한 무역적자가 쟁점사항이 되다 보니까 대내적으로 트럼프의 탄핵설문제 더 불거지고 있죠. 대외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대내의 탄핵에 따른 압력의 통로로서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통상압력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더 강하게 얘기하는 이런 통로로 됐는데요. 두 가지 다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2016년 선거 과정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을 했던 대외정책의 가장 제1순으로 공약했던 환율 조작 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지정요건 관계없이 환율 조작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걸고 나왔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 조작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중국을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어떤 이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체육 카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선거 공약을 이렇게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역시 정치적 공약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쟁점화 대해서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모든 중간 점검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중간 점검이 그동안 이렇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공약했던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미국은 철저히 약속 대비 이행 여부를 보는 것이 중간선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다는 가장 이렇게 이렇게 큰 대외정책 공약이 중국 환율 조작으로 이렇게 걸리는 문제다. 그런데 그동안 뭐냐 환율 조작을 했느냐 하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다른 수단 앞서 말씀하신 같이 달러 약세라든가 고관세 부과라든가 아니면 첨단 기술 관련해서 본래 목적인 중국과의 무역적자 그리고 이것이 쌍불기적자 이론에서 재정적자까지 확대한 이 문제에서 굳이 중국을 환율 조작으로 아무리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 사실 이것이 효과가 있어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줄어들었다면 환율 조작 문제가 이렇게 정치 쟁점화되지는 않았을 걸 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비난을 이렇게 일으킬 정도로 많은 수단을 동호해 쓴다는 정작으로 미국의 중개에 대한 무역적자고 오히려 확대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환율 조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쟁점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개 대응입니다. 중개 대응은 그동안 환율 조작이라는 것을 엄포를 한 데도 불구하고 다른 각도로서 달러 약세라든가 예전 고관세라든가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중개 대응이 여기 시스템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함무라이 버전식으로 이렇게 대응해 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1년 7개월이 되는 상태에서 중개 상해지수가 한 20% 이상 이렇게 폭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융의 급불안 문제가 올해가 사반기에서 없던 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도 에어백 장치로서 이 시장안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는 대내제로 지급준비일기와 함께 위안의 약세를 유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의 약세를 유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위안의 약세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썼던 세 가지 수단이 이렇게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위안의 약세 도모해 달러 강세돼, 중개에 대한 멕적 제도 확대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체육가들어서 환율 조작 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배경이라든가 전망 부분을 잘 따져보시면 다음 달에 미국의 환율 보고있을 때 환율 조작 문제가 얼마큼 국제금융시장의 이슈가 될 것인가 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따라서 중국과 관련된 중화경제권이라든가 화해임자물에서 물려져 있는 화해임경제권 경제들은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 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중국이 미국 재무비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환율 조작 지정 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몇 차례 걸쳐서 또 이 내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미국의 입장에서 환율 조작 소위 BHC 법안 베네헤치카퍼의 영어 인시어를 딴 BHC 법안에 있어서 환율 조작 소위 환율 심층 대상으로 지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PD께서 자막에서 세 가지 요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자막에 비춰드릴 겁니다. 환율 조작. 이건 이제 BHC 법안에서는 환율 조작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이렇게 사실 국제사에 비난이 되기 때문에 이 환율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환율 심층 대상국 종전의 종합무역법에서 보면 환율 조작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냥 환율 조작이다. 법상으로는 환율 심층 대상으로 되는데요. 본인 자신은 환율 조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용어상에서도 한 번 지금은 원래는 BHC 법안에서는 환율 조작이라는 이런 용어는 없다. 환율 심층 대상국이다. 그러면 환율 심층 대상국을 어떻게 올릴까 하는 그래서 일단 대미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적자가 GDP예요. GDP입니다. GDP 대비해서 3% 이상 그 다음 외환의 개입 비용이 GDP 대상 2% 이상 한쪽으로 개입할 때 이게 이제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세 가지 요건을 특정 국가가 다 이렇게 충독할 때는 환율 심층 감시국 다시 말하면 환율 조작국 종합무역법에 있어서는 환율 조작국에 걸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건이 충독할 때에는 환율 관찰 대상국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하면요. 중국은 한 가지 요건만 걸려 있습니다. 어떤 요건? 그동안은 대미무역 흑자 200억 달러랑 경상수지 GDP의 3%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걸리다가 사실 그 2017년 하반기서부터는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 부분을 이걸 지금 1.6% 수준까지 떨어져 놓거든요. 중국이 무선점입니다. 일단 본인들은 갇혀 놓고 압력을 허드려도 압력 이렇게 해서 마찰을 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건대로 보면 세 가지 요건 환율 조작 두 가지 요건 환율 관찰 대상국 그런데요. 중국은 한 가지 요건이 되다 보니까 사실 환율 심층 대상국 조작국이든 환율 관찰 대상국이든 어느 데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요건만 걸렸더라도 지금은 중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 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 대상국으로 이렇게 되어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HC 법안도 세 가지 요건에서 원칙대로 지금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은 한 가지 요건만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지위에서 빠져야 됩니다. 라는 환율 관찰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미국이 어찌됐든 중국에 대해서 그만큼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는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BHC 법대로 한다면 중국이 한 가지 요건만 걸려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좀 적기는 한데 이 지정 요건을 좀 변경을 한다면 또 가능성이 좀 커지잖아요. 어떤 식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네 한 가지 요건만 걸리더라도 환율 관찰 대상국 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위반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요건을 중국이 걸려있는데 세 가지 요건이 걸려야 환율 조작국으로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렇다 보면 뭐냐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이런 문제를 또 중국의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요건을 변경시키려 해도 요 말이 중요하죠. 요건을 BHC 법안의 세 가지 요건을 변경시키더라도 사실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걸리겠다 지정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BHC 법안의 강화된 환율 조작 지정의 세 가지 요건을 변경시킨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한 가지 요건만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 그 요건을 지키지 않겠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렇게 비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변경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과거에 환율 조작국으로 걸렸던 때를 90년대 초반에 이때에 어떤 법이 적용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 미국의 재무비의 환율 보고서는 1988년 종합무역법 소위 옴니버스 액트라고 하는 소위 그 종합무역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무역적인 측면이라든가 재무비에서 환율 조작, 환율 조작 이 환율 보고서가 나왔고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988년 종합무역법의 요건이 환율 조작으로 열릴 수 있는 요건을 한번 따져보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방금 전에 BHC 법원의 세 가지 요건을 잘 기억하고 있으시니까 이 요건이랑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경상수적자 근데 여기서 대규모라는 뜻에 BHC 법원의 GDP 대비해서 3% 이상 이거 구속요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대규모 경상수적자는 뭐냐 아유 100억 달러도 큰 거라고 보면 큰 거고 적게 보면 적게 된 거죠. 그래서 자의적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대미국 무역 극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상당히 모호한 규정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 이런 모호한 규정이 두 가지 요건인데요. 이 세 가지 요건에서 두 가지 요건을 주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요건적에서 한 개만 걸리더라도 환율 조작으로 지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1990년대에 한국도 이 옴니오스 액트에 의해서 사실 뭐냐, 환율 조작 조작에 걸리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때 우리가 환율 조작에 걸려서 미개 대통령이 행정병으로 발동하는 슈퍼 3106서 보복관서 100% 맞았던 것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부담이 되는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발생시켰던 먼 요인, 먼 원자 써서 먼 요인 원위로 작용했다 이렇게 부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환율 조작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요건을 만화시켜서라도 중국을 환율 조작으로 하려면 1988년 종합무역법의 그 두 가지 요건을 이렇게 대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BHP에 한 가지 요건이 걸린다 하데도 사실 종합무역법에 의한 선, 환율 조작의 의미라면 사실상 대미무역자는 모두 환율 조작에 지정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가시권에 있다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번 국제금시 하주시가 되고 있다. 이번 주에 2천억 달러의 미개 2차 보복관세 이 상황에 맞물려서 오히려 이것이 더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 세계 경제도 금융시장에 정말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11월 중간 선거 낙관적 시야는 지금 국제사회, 미국 사회에서는 물건당하는 빈익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중 간 마찰 부분이 1년 7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지금까지 1년 7개월 정도 지속되는 사항인데요. 세계 경제 보면 세계에서 보면 양대국에 해당되는 지두국가 이렇게 해서 이 지두국가에서 표현해서요. 체결해 좀 분위기가 바뀐 걸 볼게요. 올해 아마 올해가 들어가기 전까지 경우에 따라서 올해 3월 달에 양해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두국가로 이렇게 불려주는 것을 중국이 좀 은근히 이렇게 바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뭐냐,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이런 지두국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외신들은요, 중국의 모든 언론들은 지두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이런 국가로 이렇게 부상된다면 어떠냐 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 중국이 그렇게 금융시장이라든가 경제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때는 내가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하는 자신감, 주변 국가를 이렇게 귀속시키는 그래서 중국의 대외정책의 과제에 해당되는 위안화 국제과제를 이렇게 빨리 또 1대1로 개혁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요. 이게 1년 7개월 지속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20%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국제사회의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식물경제도 올해 4분기에는 6.2%, 목표성장 6.5%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미국과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금융시장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 중심 국가들이 이렇게 마찰이 지속될 때는 무엇보다도 지금 세계가 하나일 때 글로벌 밸류 체인, 그 가치사슬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무너질 때는 결과적으로 세계 교육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IMF든 월드뱅크든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미중 간 마찰 부분이 탑뉴스로 제기되는 것도 이게 지속될 때는 세계 경제가 아주 거꾸로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긴 했다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4에서 5% 정도의 정책금리상으로 올리지 못하고 이제 절반 정도 2% 그것도 상단 기준으로 1.75에서 2% 상단 기준으로 절반만 올려준 상태거든요. 그러면 풀린 돈도 이렇게 양쪽 하나 정도 중대가 했지만 풀린 돈도 흡수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다시 재해전화되면 통화 정책에서 보면 돈 더 뿌릴 수 없죠. 왜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금리 돈이 낼 수 없죠. 왜냐? 내릴 수 없는 게 올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의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인데요. 그동안 미중 간 마찰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 측면이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에 반응하는 것은 환율 조작하는 것은 결국 다른 국가의 경쟁력을 뺏는다는 얘기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아시겠습니까? 나는 공생적 게임이 샤프리 로스의 공생적 게임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노면 방식의 재료성 게임이 되면 그건 뭐냐? 글린 궁필프하기 때문에 사실 치열하게 세계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선포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라든가 아니면 국제 경제의 최악의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이 돼서 세계 경제라든가 이 다음에 국제 경제 시장이 어렵게 된다면 통화 정책, 각국의 통화 정책 입장에서는 페드야 조금 금리니까 내릴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금리라든가 돈을 풀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급작스럽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조작 문제는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입장, 국제 경제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월 환율 보고서가 정말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많은데 우려하고 계시는데 재무부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BHS 법안에 의해서 처음으로 환율 보고서가 나올 때가 2016년 상반기 때의 보고서인데요. 이때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환율 관찰 대상국 조작국의 핫단계 밑에 있는 이런 우리 환율의 지정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상수의 GDP 대비 한 가지 요건이 좀 이렇게 개선됐는데요. 우린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BHS 법안이 발표될 때 2017년에 처음 보고서 발표될 때 이때인데요. 이때에 사실 이거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당시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개선시켜줘야 우리가 보면 사람도 만나더라도 천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지상이 될 때에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 혼란 문제에서 아무것도 대외 정책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이건 정권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소브로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데 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수와 같이 판단 문제는 아니고 우리처럼 국제금리 시장에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때 이렇게 무력화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정부가 이런 중요한 사항이 되도 불구하고 무력화됐던 대응이 무대응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대응 문제에서 보면 대부분 다 뭐냐 제도 여건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정PD께서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제도 여건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제도라는 것은 항상 정책이 입안해서 국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또 이거 국제사회에서 R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바이오 업종과 마찬가지다 보겠습니다. 바이오에서 R&D 7 진출을 해서 제품이 나오면 바로 시장에 시판되는 게 아니라 결국 임상실험을 거쳐야 되고 임상실험도 뭐냐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시간을 많이 걸린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BHC 법안에서 처음 나왔을 때 박근혜 전 정부 때 첫 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중국과 한국과의 차이다. 중국은 뭐냐. 어쨌거나 GDP 대회에서 3%를 우려했다는 경상 수치를 줄이는 데 노력했고 한국은 이렇게 그때 당시부터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미무역자가 2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 점 그다음에 경상 수치가 많이 줄어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초기 단계의 제도적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4월에 발표했던 이런 환율 보고서에서도 주로 뭐냐. 한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미무역자를 줄이고 경상 수치 GDP에서 3% 벗어난 이걸 축소하는 노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은 외환시장에서 원칙은 시장에 맡겨놓고 이건 1976년 이후 킹슨 회담 이후로 각계 판율 제도는 외환 수급에 맡겨라 하는 프로세스 시스템, 자유변동 환율제를 추천할 수 있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개입은 예적상. IMF에서 보면 스무딩 오퍼레이션에서 자극의 국익의 이렇게 또 인적, 인적 국가의 불공정한 IMF의 행위에 의해서 대응적인 측면 이 측면만 예적상으로 인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안했던 것이 미국의 환율 보고서 BH 법안의 내용이다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이것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재정을 확대해서 내수를 확대하라. 그러면 재정을 확대해서 내수를 확대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커질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 증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을 확대해서 이렇게 경기는 부양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아직 시차 문제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성장이 둔화되지 않습니까? 경제에서 전화되니까 미국의 수출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수입 그럼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이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시적 효과를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BHC 법안에서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요건 걸려서 환율 관찰 대상국인데요. 중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서 두 가지 요건 똑같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요건 이렇게 걸리더라도 환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 조작국 지위 사항에 보면 한국은 두 가지 요건 걸려있어. 중국은 한 가지 요건 걸려있어. 지위는 환율 관찰 대상국 똑같지만 그러면 여권상으로 보면 오히려 중국보다 불리하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상 불리하고 제도상에 이렇게 계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결국 중국이 환율 조작으로 걸리면 한국도 환율 조작으로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검토를 계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도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름 휴가철 이후에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8월까지는 비교적 반도체 수출에 의해서 8월까지의 우리 수출 누적 물량이 그렇게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반도체가 이렇게 담당했었고 우리가 그나마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해 1, 4분기에 정기비전율 개념으로 4% 그 다음에 2, 4분기에 2.8%대 이렇게 그나마 유지하는 것은 성장률이 떨어질 때 그나마 유지하는 것은 반도체 수출 때문에 그렇다고 하려 보이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름 휴가철 이후에 한국 경기 모습 수출에서 많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출에서 많이 좌우된다면 아무래도 지금의 국제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주도하고 국제 통상시장의 주도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다음 달에 발표되는 환율 보고서에서 사실 환율 조작으로 되면 국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는 상호호회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여건에 있을 때 중국을 환율 조작 데리고 그 다음에 한국을 환율 조작으로 안 된다 하면 이건 뭐냐? 스파게티 보울 효과다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이 스파게티 보울 효과는 똑같은 여건인데 누구는 환율 조작하고 누구는 환율 조작 안 한다면 국제에서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삶은 국수를 이렇게 볼, 사발에 넣으면 서로 얽히고 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여건이 있는 곳은 있겠다 하면 중국을 환율 조작 때리면 한국을 환율 조작 때려야. 그런데 중국보다 우리는 지정 여건상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이 환율 조작 때리면 국제의 상호호회의 원칙에서 한국을 환율 조작으로 때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미개제, 결국은 중국, 한국이든 모든 교육국에 대해서는 결국은 적자를 줄이는 게 가장 원칙이거든요. 왜 대외 정책으로 보면 국의 구선에 극도의 보호주를 추진했을까? 궁금한 목적은 미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쌍둥이 적자에서 미개 무역 적자를 줄이면 재정 적자까지 굳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 캐시 프로 사항이 개선된다. 대외적 측면에서 달러 캐시 프로가 개선돼. 대외적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캐시 프로가 개선돼. 정말로 미국 경제에 건전한 거죠. 그럼 뭐냐? 중간선거든 이렇게 2020년으로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경제가 좋다. 경제가 좋다. 의형상 성장률이 아니라 질적으로 좋으니까. 국민들이 뭐냐? 캐시 프로 사항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중간선거도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냐? 2020년 대선도 트럼프의 연임에 대한 어떤 야망을 꿈꿀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쌍둥이 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정 적자는 더 확대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다음 보니까 중간선거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미 국민들도 대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핵설 오히려 더 이렇게 근거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무마시키는 입장에서 사실 도덕적 해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태고요. 또 미국에서 보면 이 중간선거라든가 중간선거의 의미가 초기 단계 약속했던 사항에 제대로 지키느냐는 이 행정도를 보는데 사실은 뭐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굉장히 숨기는 사실이 밝혀지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미 국민들도 지금 민주당이 사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섞어있는 공화당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더라도 10%포인트 민주당이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에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사실 뭐냐? 굉장히 강도 있게 됐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런 문제가 됐죠. 올해 미국의 통상법 232조 시리즈에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철광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측에서는 이렇게 연계시켜서 미국의 통상정책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사실 북한의 석탄 수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보면 미국의 통상법 232조에서 수출통제품복을 안보와 관련해서 통상관계시다고 보니까 한국도 그 부분에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치적 여건 중국보다 더 안 좋아.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호회 원칙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국에 때리면 우리도 조작국 때릴 가능성이 있어. 그다음에 제도상으로 그렇게 박근혜 정부의 초기의 부담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담이 되고 있어. 그다음에 트럼프 자체적으로 하면 탄 액설에 민주당부터 뒤져. 뒤져. 대외적으로 보면 무역적재 해소되지 않아. 이렇게 보면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정황적으로 보면 한국 입장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대미 무역자 우리 통계로 보면 170억 달러 줄어든 상태거든요. 미 상무부 통계는 조금 통계하는 방식이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보면 소위 BOP 매뉴얼 6에 의해서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수집 통계가 다 잘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통계는 다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미국의 무역 통계에서 신통계 방식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들로서는 대미 무역 적자 흑자가 170억 달러 줄어들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 무역 적자, 대한 무역 적자가 170억 달러 줄어들어 있죠. 그렇죠?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한 230억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우리가 억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건 미국의 환율 보고서는 미국의 방식에 이어서 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들에서 재무부에서 인정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현 정부 들어선 대미 무역자가 줄어들는데 굉장히 노력했고 이것이 대미 무역자가 경상수지의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미 무역자가 들어온 경상수지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뭐냐면 우리가 G20 서울 코엑사에서 열릴 때 우리가 보면 그때 사실 국제수지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상 뭐냐. 이 국제수지 불균형은 지금처럼 통상압력이 환율 전쟁이 일으키니까 세계 경제 안 좋다 해서 그때의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해야 돼. 또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GDP 대비에서 4% 이상 벗어나는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해서는 위안시장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룰을 해서. 그걸 공치사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정작 2013년에서 또 GDP 대비에서 그 룰에 우리가 흘렸습니다. 우리가 흘렸습니다. 불과 2016년, 2013년이니까 3년도 못 바라보는 그 근시안정 때문에 이것이 국제사에서 약속했던 상황인데 너는 널 약속했는데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하느냐. 이게 부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노력해서 우리가 국민들도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권과 함께 비교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넘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 문제가 9월 달부터 굉장히 22일가 될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실상은 국민 입장에서 정확히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쩌거나 그것이 이전 정부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노력한 김에 더 노력해서 대미 부혁자를 좀 지금 우리 통계로는 170억 달러를 줄여놨는데 미국의 상무 통계에서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한계에 대한 적자금을 2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적자로 규모를 좀 축소시키는 이런 노력을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걸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도 자체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의 투명성은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가 국제 아열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인식은 많이 개선된 이 방송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분위기 같은 것 또 평가 같은 것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다시 한 번 이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북한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세컨드리 보이콘 문제에서 대외적으로 좀 의심하는 시각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서 보면 지금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한국 겸에 펀드멘탈 측면이 안 좋은 측면이 있지 않냐 하는 측면 그다음에 우리가 대기업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고용 문제라든가 부담돼서 다저나마 좀 기업을 좀 위해주고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뀐 것도 좀 해외에서 보면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나의 인베스먼트 측면에서는 기업이 되던 부자이니까 친기업 정책을 치느냐 안 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 정책 변화가 모색한 특히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이런 기업의 현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적대적대하는 것에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 측면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냐. 다음 달에 사실 그 한일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중순에 발표된 이 문서화 작업을 생각한다면 다음 달 20일 이전에는 다 이렇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9월 3일이죠. 오늘이? 그래서 9월 3일에서부터 20일 이전까지는 좀 우리가 보면 우리 대내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쓴다는 대외적 측면에서는 남북문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한계의 국제금융시장에 최소한 뉴욕금융시장만 이렇게 김동연 부총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좀 알려날던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전에 잘못됐던 부분에 대한 차단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이번 중개판율조작국의 지정 가능성에서 우리가 불똥이 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개선한 만큼은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율활동 같은 것은 아주 절실한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한 것인지 앞으로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